안녕하십니까 음솔입니다. 여러분들 감자, 마늘, 양파 어설프게 농사 지어봐야 손톱 밑에 떼만 끼고 경비, 인건비에 다 박살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분 여러분들 제대로 재배해 주시면 화분 10개만 팔면 여러분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고추까지 입맛대로 다 사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고수익 작물 토종감로차수국입니다. 자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차수국을 재배하신다 이러시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식재 그리고 기본교육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산한 잎, 전량수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묘목 생산 모주 만들기로 여러분들이 고수익 창출, 직접 잎을 판매하는데도 크게 지장없죠. 아직까지 재배 농가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에 비해 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굳이 저에게 뭐 또 수매 안 하시고도 더욱 더 큰 소비자 직거래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종감로차수국나무. 자 지금 화분 작업하고 있습니다. 화분 200개에서 300개면 밭농사 어설프게 하는 몇천평보다 여러분들 수익 창출 훨씬 좋습니다. 자 텃밭 그리고 내 집 마당 지붕 옥상 뭐 여러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재배할 수 있죠. 자 이제 즐기세요. 제발 좀 돈이 되는 현실적인 귀농귀촌 그리고 귀산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텃밭에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텃밭 하시는 분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런건 사먹는 거구나. 파 더덕 여러분 아우 각종 나물들 그리고 고구마 자 이거 누가 풀맵니까? 아내분들 고생시키지 말고 여러분 화분으로 고수익 창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수국 재배교육 그리고 현실적인 수익 창출 6월 1일 성남 천안 그리고 6월 2일 포항 울산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자 교육 참여를 원하시거나 내가 차수국을 생산하는 농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도 참고하시고 영상 아래 번호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